외제차, 외제차, 뚜껑이 열려네 외제차 석영이, 아직아, 석영이 서울이 마르네 즈음은, 천년이에요 즈음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음나, 을나,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 아, 어, 여러분들 반가워요 화면상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에요 현강에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인강을 처음 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많이 좀 긴장도 되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처음이라서 커뮤니티 같은 데에 막 들어가면 아, 너 뭐 민우계야 너 막 어? 너 뭐 현강만 열심히 하고 인강은 뭐 신경도 안 쓸 거지? 막 신경 씁니다 여러분들 현강미누, 인강미누 다 나눠져 있고 교재...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퍼거슨 감독이 그 인스타 같은 거 인생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제가 예전에 그 호날두 맨유 씨알부터 팬이어가지고 죄송해요 감독님 죄송해요 그냥 인스타 할게요 무양어라 올라오고 있는데 친구야 그런 거 많이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딱 손잡고 끝까지 가자고 있는 그대로의 고등국어입니다 오늘 PDFR 나갔습니다만 빠작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바짝 여러분들 저라고 성적 올리는 그런 감성으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오야오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새로운 그 밈인가? 바로 일단 들어갔는데 제가 형강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강하고 형강이 이제는 거진 구분이 없어서 몇 타임을 뛰냐면 8타임 뛰어요 그러니까 나 형강 8타임이야 아 나 뭐 1타 이런 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 8타임 이렇게 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수강하는 쌤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혹시 커피캣 처음 데뷔하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 그런 거 신경 안 쓸게요 난 그냥 강의에만 집중하고 싶고 평생 나는 교재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오후 타임 때 여러분들 독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대체 리셀러 학원에서 이제 진행할 건데 지문 분석 원리 교재를 통해서 다루고요 선지의 적절성 원리까지 같이 다뤄요 교재 통해서 빠작 수능 국어 비문학 독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문학 독서의 정수 제가 좀 느낌있게 좀 갈 거거든요 세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수 하셨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 정수했습니다 당황스러우실 거야? 저는 막 숨기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댓글 적고 싶어 막 듣지마! 보지마! 나가! 이렇게 나가시고 현대문학 이제 고전문학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요 분당 민호하대 이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사업자 등록하고 낸 학원이고 오늘 이제 저녁 강의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진행 중이죠 근데 조금 빡세 그 문법이 이제 중계동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저녁 듣고 내일 아침까지 오실 수 있나? 그러니까 9시 수업인데 분당에서 듣고 중계까지 가셔야 돼 문법은 필수 개념 30개? 그거 좀 꽉 잡아드릴게요 빠자 고등국어 문법 교재로 꽉 잡는 느낌으로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교과 내용 위주로 해주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나 수업 집중하고 싶으니까 수업 관련 내용으로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머리 자를 생각 없냐고요? 수업 준비하는데 언제 머리를 자르나? 시간이 있나 내가? 수업 바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서경별곡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세게 갈 거야 서경별곡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는 사랑 얘기가 진짜 많으니까 수능 때는 이제 시조하고 여러분들 가사 위주로 좀 출제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되죠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 예비 시행 문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파트에 그림이 나오지 않나 고전시가 파트에 어떤 그 점층성? 지문단 3개가 박혀있고 좀 빡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가요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근데 편한 느낌으로 갈게 이 작품 특징이 뭐냐면 화자가 여자예요 보통 이제 남자가 화자하고 유배를 가서 정철 포스로다가 이제 임금한테 막 막 그립다 그리워 이런 포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서경별곡 여자가 화자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별을 했고 남자를 사모하는 형태에서 그 남자와 이별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한도 담겨있고 또는 원망도 담겨있는 그런 어떤 느낌?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반응이에요 세계가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자아가 여러분 똥글베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기도 하는 거고 내가 세계한테 여러분들 어떤 모종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시의 본질이죠 고전 시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이별에 대한 정안, 자연신화 뭐 이런 류가 거의 대부분이죠 딱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빠작 교재에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어풀이가 다 나와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 갔을 때 현장에서 조금 더 해석이 잘 되려면 미리미리 좀 대표 작품들을 알아놔야 된다 대부분의 어떤 기본 작품 대표적인 작품들이 빠작 문학 교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날먹이 그냥 하는데 저분은 조교님이 그냥 밴을 해주세요 수업 중인데 날먹이 뭐야 여러분들 석영이 아즐가, 석영이 셔울이 마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그 래퍼 중에 언에주 캐릭키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랍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외제차, 외제차, 뚜껑이 열련의 외제차 쳐다봐, 쳐다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정확하게 AAB 구조예요 뚜껑이 열련의 외제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딱 석영별곡 했을 때 외제차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석영별곡의 첫 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석영이 아즐가, 석영이 셔울이 마르는 석영별곡 어떤 구조냐면 A아즐가, AB구조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A아즐가, AB구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모든 라인이 이렇게 뚫려요 시를 분석했을 때 여러분 형식도 분석하고 내용도 분석해야 되는데 형식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석영이, 아즐가, 석영이 셔울이 마르는 똑같이 가잖아 닭꼰대, 아즐가, 닭꼰대, 소정형, 교회 마른 됐지? 아 그 다음 뭐 대죠? 여의물은? 아즐가, 여의물은 지사 빼버리시고 괘씨란데, 아즐가, 괘씨란데 우라검 조니노이고 이 느낌 끝까지 그대로 뚫린다니까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이 아즐가는 살짝 삭제를 해주세요 봐봐 예전에는 고려가요 왕행차거나 이런 어떤 행사장에서 울려 퍼졌단 말이죠 노래로 노래 여러분들 중간에 형식적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여음구, 어떤 음, 악적인 부분 고감성을 넣기 때문에 여음이라고 해요 아즐가, 뭐다? 여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딱 들어갔는데 위 두어령 쇽, 두어령 쇽, 닭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하면 후렴구라고 해요 근데 사비, 후렴 있잖아요, 사비, 후렴 파트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재거를 해줘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음하고 후렴구는 두 개 빼고 우리가 작품 볼게요 괜찮으시죠? 참고로 이 고전문학 교재에는 현대어 풀이가 다 달려있어요 모든 작품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첫 문장은 해석 괜찮죠? 서경이 서울이지만 닷곤데 아즐가 아즐가 빼기로 했죠 닷곤데 소성경 교회의 말은 아 여기부터 어려워요 닷근곶이 이렇게 닷곤데 닷근곶 닷곤데 닷근곶 이런 느낌? 괜찮나요? 닷곤데가 아니라 닷곤데 소성경 쇼성경 작은 서울 쇼성경 작은 서울 어디? 평양 이건 여러분 한국사 제가 오수해봐서 아는데 서경청동운동은 묘청이 그렇게 서경을 중시했죠 평양이 그만큼 중요했다는거 서울만큼 지금은 평양이 내가 중요하다 한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논란 만들지 마시고 평양을 사랑하지만 조건절 깔아뒀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주제파트 나오겠지 가보자 여임으로는 아즐가 여임으로는 질삼배 바래시고 현대어풀이 보겠습니다 임을 여의기보다는 땡땡땡 버리시고 자! 질삼배를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뭐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길삼배죠 자 방풀 좋았어 아 네 교재를 미리 봤구나 아 나는 예습 안 할 줄 알았지 진짜 예쁘다 예전 어떤 그 고려시대 여성의 생업 중 하나가 이 배를 짜는 일이었다는 여기서 뭐가 드러나? 그렇죠 화자가 여자인게 드러나요 길삼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을 여의기보다는 길삼배를 버리고 괴실한데 울어곰 존니노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괴실한데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존니노이다 쫓아간다 여기부터 어떤 느낌이야? 1년부터? 적극적인 여성의 화자가 달려가가지고 여러분들 안기겠다 뽑아오겠다 요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죠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보죠 루즈하다고? 뭐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 정도도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수영장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화장품 풀고 졸 거야? 비문화 풀면서 지루하다 이게 할 거야 시험장에서? 그렇게 사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아즐가 버리기로 했죠 여러분들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여러분들 느낌 오셨죠? 바위 뭘까? 대답 좀 해줘 선생님 급하다 오줌 싸우고 싶어 빨리 그렇죠? 바위죠 여러분들 위기타라운 느낌 있네 바위는 눈치빵으로 바위로 쳐먹어야지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 자 그런데 기닌 듯 그치니까 나난 요거 약간 살짝 후렴구 감성 기닌 듯 그렇죠 끈이죠 끈이 끊어지겠는가 이거야 우리간의 인연이 특별하겠다는 거야 안하겠다는 거죠 너를 향한 어떤 방 이런 거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느낌 오셨어? 이과생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과로 해줘 자 그러면은 우리가 9.8m 어 세크제곱인가? 우리가 중력가속도가 이 정도 중력가속 떨어지겠지 내가 너네한테 다 맞춰준다 지금 이런 거 있잖아 즈음은혜를 외우고 즈음은 천년이에요 즈음은혜 천년 요감성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은나 을 어 미안해 미안해 안 될 거 같아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를이 안 올라간다고 아 수업만 해주세요 환불 마렵네 진짜 그립다 KMC KCM 아니야 KCM 저는 KMC라는 분은 뭐 전혀 모르고 KCM 좋아했어요 예전에 즈음은혜를 외로이 살아간들 화자 정서태도 진짜 중요해 이거 밑줄 딱 끊고 정서인 딱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외롭다라는 거야 외롭다라는 거 정서 들어갔어 이거 뭐 찾으면 큰일 납니다 수능장에서 화자가 외롭대 네이스 방송 믿음이야 신인 듯 그치리니까 나나 나나 딱 연결되고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믿음인 끊어지겠는가 요렇게 들어가시면 너와 나의 믿음 끊어질까 연결고리 끊어질까 내가 도끼일까 이런 거죠 느낌 오셨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표현법 같이 뭐 하나 더 아까 짚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질문으로 물어서 사실은 반대적인 평소문의 의미가 있을 때 요거 여러분들 그렇죠 서리법이죠 잘한다 수준 높은데 뭐야 니네 이런 거죠 여러분들 김민우 육수하겠습니까? 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서리죠 육수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김민우아 육수하겠니? 야 김민우아 육수하겠어?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뭘 당연히 해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문제 풀고 여러분들 오늘의 이벤트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국어 공부는 오늘부터 빠른 시작 빠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빈칸 뭘까요 여러분들? 석영을 떠나서 길삼하던 배를 버리고서도 임을 이별하지 않겠다 했던 거 이별을 어떻게 거부한다 했어 그렇죠? 적극적으로 거부하죠 적극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눈으로 보세요 그럼 보여 착한 사람들은 보여 자 마지막 뭐야 마지막 정서태도 뭐죠? 사공에게 네 아내가 바람난 줄 모르냐 이미 대동강 건너면 꽃이 꺾은 거다 이거 어떤 느낌이죠? 떠나는 임에 대한 우애적인 남타? 그렇죠 원망이죠 우애적인 이 원망이라는 심리상태 되게 중요해요 고전시가 어휘 뜻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자 즈음은이 여러분들 현대어로 뭐죠? 즈음은? 박완규 무슨 사랑? 그렇죠 천년의 사랑 참고로 온 온 요건 백년이에요 백이에요 백 괴다 무슨 뜻이죠? 괴다 그렇죠 러브죠 사랑한다 딱 들어가고 러브 뜻 좀 알려주세요 제발 러브 뜻을 모르면 그냥 공부는 접으시는 게 맞는 거 같아 러브 뜻을 모르면 연애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내가 할 소리는 아닌데 쇼미판 석영별곡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보셨나요? 조금 이따 여러분 이 강 들어갈 거니까 잠깐 우리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중간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5분 드릴게요 우리 5분 뒤에 다시 볼게요 네 시간 시간 가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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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